시원할 것 같지? 야! 꽃게 단면 파네! 꽃게 단면 맛있는데! 어? 이거 뭐 할까? 우리 전이 돼? 그럼 꽃게로 하자! 아직 돼! 아직 15,000원 진짜? 그러면... 여보세요! 가져가자 집에... 어! 우리 게임하는데 생각보다 게임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어! 그러면 곤란한데? 잠깐만! 지효 잠깐만! 곤란하대... 왜? 곤란? 어! 게임을 생각보다 못하고 있어가지고... 아니 잘해야 되는데 지금... 라면! 야 얘들아! 이제 빨리 포기하자! 과일 같은 거 일단 너네가 제일 먹고 싶은 걸 정해서 그거에 일단 몰빵을 하자! 라면 하나만 사! 라면 하나만 사! 라면이랑 햇반이랑 계란 정도만 사! 오! 햇반이랑 계란만 사! 라면! 난 하나만 사래! 근데... 별 라면이 없어! 근데 짜장이 먹고 싶지 않아? 짜장도 먹고 싶지! 얘들아! 우리 힘들어! 라면만 종류별로 사, 밥이랑! 아! 그래! 알았어! 열심히 벌어볼게! 알았어! 그러면 혹시 복숭아 같은 디저트는 빼야 될까? 어!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 근데 우리 그래도 전 보러 왔잖아! 왜 열이 안 하는 건지? 오는 20분이나 걸려가지고 탕후료가 눈에 보이길래 탕후료 사려고 담았거든? 이것도 혹시 포기해야 좋을까? 아니야! 먹어! 먹어! 알았어! 알았어! 화이팅 해줘! 탕후료야 있잖아! 일단 먹고 싶은 거 다 담고 거기서 이따 계산할 때 빼는 걸로 하자!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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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어! 지금 애들이 잘못 보낸 거 같아! 그러니까 내가 너 맞지 않는다니까? 그래! 잘못 보냈다고 했잖아! 그래서 막 쓸데없는 거 사 올 거 같아! 난 보스! 으. 뭐지? 나 그냥 아간 거 샀어! 50... 저 아吐지로 이게 되면 나는 봤을떨어요! 탕후료야, 우리 잡아봐!